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념도 측정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등급인 종합청념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. 경상북도는 10점 만점에 8.34점으로 1등급 없는 2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4등급보다 2단계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 등급에 달성했습니다. 경상북도청은 공직자 내부 청념도와 외부 청념도 평가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고 내년에는 청념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실외 취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